돌판이 왔습니다! 저희가 첫 리허설을 끝내고, 지금 흑돼지를 먹으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언니랑 저랑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고요. 저도 굉장히 신나했습니다. 저도 굉장히 신나했는데요. 신날 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죠. 맞아요. 신나지 않습니까? 신나요. 그러니까요 그냥. 올라갑니다. 튀기가 맛있겠다. 소리가 나야돼. 나 소리 좋겠다. 잠시만요. 슬인의 국이 왠지 지금 되게 걱정이 되네요. 되게 스테이크 납치 생겼죠? 보이시나요? 완전 두꺼운 툼하죠? 너무 좋아. 스테이크 아니에요? 내 말. 와우, 오 마이갓! 대박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드세요! 잘 먹겠습니다. 먹어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머 어머! 양념 좋아질래? 맛있게 드세요. 일단 먹겠습니다. 네, benefic인! 진짜 맛있게 드실 건데요! 고기도 Lieblingε전에 이윤에 안 먹어요. 고기도요. 고기도 맛있게 드셨어요. 고기도 맛있었는데... 고기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. 고기도! 고기도 안고는 거 grade!! 수빈 언니는 어디있죠? 여기 찍어. 저희 테이블 점멸했어요, 저 빼고. 이렇게 신선하고 지금 정말 잘하니까. 한 번 이러면 좋겠지.